연중 제 22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학교법인 성모학원 성모여자고등학교 교목 박종민 그레고리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으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떨어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에게 새 옷에 헌 조각을 대지 않고 새 술을 헌부대에 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은 밖으로 보이는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보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조건들을 바꿔보려고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들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외적인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면서 겉으로만 남을 위하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불행하여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지금보다 더 나은 새로운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과 굳은 의지입니다. 제가 만나는 학생들을 보면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새로 학원을 더 끊어달라고 하고 공부할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새로 독서실을 바꾸고 인강을 들어야 한다면서 새 태블릿을 삽니다. 이렇게 환경을 새롭게 바꾼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게 살려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장에서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 내 가족이 나에게 신경을 좀 더 써줬으면, 내 친구가 변했으면 등 주변 환경이나 사람이 새롭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가짐이 새롭게 변하면 행복은 더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경을 보는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가족, 친구들은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람을 만날 때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면 그 일이나 사람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일이나 사람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학교법인 성모학원, 성모여자고등학교 교목 박종민, 그레고리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박종민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